야 진영한테 전화해 진영한테 전화해봐 진짜 간다고? 진짜 너무하다 진짜 야 미안한데 연락처가 없잖아 진짜 미친거 아니냐? 도라니야 너 진짜 미친거 아니야? 나 최근에 이거 업데이트 해가지고 사줬어? 뉴, 뉴 포먼트 그래서 나는 연락처가 없대 아니 나는 그거를 안 해 동기화를 안 해 안 했었어 원래 이게 네이버 연락처를 썼었는데 그게 동기화가 됐었는데 알지? 진짜 가버린다고? 지금 카메라 앞에 다시 왔는데 아미여러분들 사랑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아미여러분들 밖에 없습니다 야 너무한다 형 어 야 고생해 어이 진영 쿨합니다 아 나였음 시작 안갔다 나, 나였음 시작 안갔어? 형이었으면 진짜 가서 갔어 야 어쩌면 마무리 해볼까요? 그래 마무리 합시다 이제 네 네 일단 여러분들 콘서트 좀 네 콘서트 좀